아, 선생님 뭐 좋아해? 그렇지. 그래서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건물주예요. 네, 그래서 아니 실제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레고 건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평소에 짓는 건물들 좀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건물이죠. 아, 상당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이게 크리에이터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평정심 유지하기 좀 힘드네요. 네, 아무튼 여기 이제 극장입니다. 시네마. 그래서 여기 이제 스포츠카 타고. 어, 이제 촤악, 웅, 극장 도착하면. 이게 극장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팝콘 파는 데도 있고 어, 2층 올라가면 이제 극장에 전광판이랑 막 의자 있어. 엄청 디테일하고. 여기 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에는 막 던전도 있고 비밀 공간도 막 있어. 그리고 패샷, 패샷 막 입고. 은행 입고. 올해는 이제 신상으로 뭐가 나왔냐면 소방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샀어요. 그래서 경찰서. 그리고 작년에 서점도 샀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들다 보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막 화장실에 변기. 그리고 주방에 각종 주방 용품들. 막 침대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막 만들면서. 내 안에 작은 세상이 되겠어. 막 만들면서. 아, 되게 좋아하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최신 상품들만 모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게. 요거야. 이 디즈니. 얘는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구하기 사고 싶었는데. 항상 이게 리미트 되어가지고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느 날. 뭔가 접신이 들린듯이. 새벽 5시에 탁 깼다. 브릭나라 사이트를 갑자기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팍! 반사고. 그래서 바로 왔는데. 저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바라쿠타이저. 요거 이제 선생님 초등학교 때 있었던 건데. 이번에 리메이크 해서 나왔어.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모델 못 산 거 서점.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요거 경찰서. 소방서관의 경찰서.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헌티드 하우스. 유리용 나오는 집이야. 그래서 요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본사이. 본사이 드립. 본사이 드립. 요거. 이제. 모든 걸. 스페셜 에디션인데. 통사를. 이분 성함은 삐처리 해주세요. X댐하고 같이 해. X댐하고. X댐님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뵙는데. 선물 드릴 거야. 요거 스페셜 에디션. 요거 신상이거든. 요거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선물 드릴 건데. 집어 던지시진 않겠지. 이딴 걸 이래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선물 드릴게요. 사기 어려웠거든. 선생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 레고 하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끝나면 나는. 레고 하러 방에 들어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레고를 좋아하는 어른들은 일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키덜트라고 부르고. 그게 바로 하이문화 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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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